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자, 우리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니까 어휘 문제고요. 자, 어휘는 반이어 신경 쓰면서 논거 이용해서 답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장문이라서 길어요. 클리니컬 사이콜로지스트 하면 임상 심리학자고요. 그런 사람들이 death ear라고 말을 한답니다. 자,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테라피를 찾으러 온대요. 자,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누군지 하고 여기 나와 있어요. 자, those who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need tightening. 자, 이런 tightening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옆에서는 losing, loosening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tightening은 이렇게 바짝 긴장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loosening은 이렇게 다 이렇게 놓아지는 이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완이 필요한 사람과 and 그리고 또 뭐가 이렇게 다 긴장이 필요한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이 테라피에 찾으러 온대요. 자, 근데요. for every patient. 자, 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간에 모든 이 환자들은요. 자, seeking help. 이런 도움을 찾는 모든 환자들은요. in becoming more organized. 자, 훨씬 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뭐함에 있어서 더 조직화되고 스스로 통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녀의 미래에 대해서요. 자, 이런 환자들한테 있어서는요. 자, there is waiting room. 자, 여기가 주어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앞에는 but 이후에는 지금 전치사 구로 자, 일단 부사처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런 환자들한테 있어서는 지금 여기 대기실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대기실은요.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찬 사람인가라고 봤더니 자,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들이에요. to reach in up.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릴렉스를 해야겠다. light up. 내가 좀 더 가벼워져야겠다. 라는 걸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기실에 가득 차 있겠죠. 왜요?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원하는데요? seeking help.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희망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그리고 and what is less? 이제 걱정은 좀 덜 하고 싶은 거죠. 자, 뭐에 대해서 걱정을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the stupid things they said at yesterday's step meeting. 그러니까 뭔가 어제 스텝 미팅에서 그들이 말한 뭔가 좀 멍청한, 좀 바보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좀 덜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기실에 있기도 하고요. 또 뭐에 관해서 또 걱정을 하는 거냐면 자, 여기 about, or about,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what is less about, 그렇죠? 자, 뭐에 관해서 또 걱정을 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rejection, 거절 당하면 어떡하지? 자, they are sure. 여기를 이제 삽입처럼 보면 돼요. they think처럼. 그리고 이 데이 앞에 that이 생략됐다라고 보면은 조금 이제 문장이 보이실 텐데요. 이 that이 will이라는 여기서부터 동사. 그러니까 대절에 지금 동사를 will로 볼 거고 that이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이 거절은 어떤 거절이냐면 아, 아마 내일 점심 데이트를 따라오게 될 아, 그런 거절. 아, 그들이 이제 확신하는 거죠. 아,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좀 덜 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로 아마 붐벼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위에까지는 무슨 얘기했어요? 사람들의 걱정이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이 클리니컬, 사이클로지스트가 얘기하기를 뭔가 임상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다 이제 이렇게 테라피를 찾으러 오는데 이 테라피를 찾으러 온 사람은 다 이런 거를 다 희망을 해요. 아, 내가 이런 걱정을 좀 버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고 대기실에 앉아있답니다. 자,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지금 그려지시나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그들의 잠재의식은요. C, A, S, B라고 해서 A를 B라고 생각하고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들의 어떤 잠재의식은 너무 많은 것들을 아주 bad, 다 엄청 나쁜 거야. 걔네가 생각하는 거는 전부 다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not enough, 충분치 않다. 충분치 않는 것은 as good. 아, 좋은 건 별로 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it makes sense. 그거 일리가 있다.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건 많다고 생각하고 좋은 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충분치 않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는데 이치가 맞는데 만약에 당신이 디자인을 한다고 해봅시다. The mind of fish. 이제 물고기의 그 어떤 마음, 생각을 디자인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Would you have a respond? 자, 당신은 이걸 이렇게 반응할 거냐? 라는 거죠. as strongly to opportunity as to threat. 그러니까 위협만큼이나 기회라는 걸 아주 강하게 반응할 것 같냐? 라는 거예요. 자,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 입장에서 지금 기회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위협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기회, 위협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반응을 얘네가 잘 할 것 같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회라는 걸 위협만큼이나 강하게 반응할까? No way.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물고기들은요. 이 기회라는 걸 그렇게 강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다. 훨씬 위협이 더 강할 거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뒤에 봤더니 이제 동사 잡을게요. 자, 주어는 cost이에요. 자, 어떤 대가도 cost죠. 이 대가인데요. 어떤 그 cue, 단서를 놓치는 대가예요. 어떤 단서요? 먹이를 찾는다라는 먹이를 찾고 있는 그런 어떤 단서가 있겠죠. 물고기한테도 근데 그런 거를 놓치는 대가는요. 낮아요. 자, 그럼 여기서 물고기는 기회예요? 위협이에요? 지금 기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회가 지금 물고기, 먹이에요. 그러면 이 고기 입장에서 기회보다 위협이라는 걸 훨씬 더 강하게 할까? 강하게 생각할까? 라는 위의 문장에서 반응을 할까 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있죠. 물고기는 기회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먹이에 대한 어떤 그 시그널을 놓친 그 대가도 그렇게 클까? 작을까? 작다가 좀 어울려 보여요. 뒤에 한번 보실게요. 자, 오, 이제 가능성이에요. 자, 가능성은요. 거기에 있습니다. 큽니다. 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커요. There are other fish in the sea. 자, 바다 안에 다른 물고기가 있을 가능성 굉장히 많아요. 배고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배가 바로 고픈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자, 우리가 이 푸드, 음식, 먹이죠. 물고기 음식을 먹이를 이제 시그널 알려주는 그런 어떤 단서를 놓친 그런 어떤 대가가 커요, 적어요? 적죠. 아까 적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 어떤 가능성은 바로 starvation이라는 그거 하나 놓쳤다고 해서 엄청 배고프지는 않아. 그랬으니까 high보다는 low, 괜찮고요. 자, the cost of missing the signal of a nearby predator, however죠. 그럼 이제 역접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근처에 있는 프리데이터를 하면 포식자잖아요. 그래서 이 포식자, 근처에 있는 포식자의 사인을 놓치는 대가는 어때요? 크죠. 자, 여기서 위협은 뭐예요? 프리데이터, 포식자예요. 자, 만약에 이 고기 입장에서 포식자를 놓치면요. 포식자 옆에 있는데 그걸 내가 까먹고, 몰랐어요. 그냥 무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입장에서, 물고기 마인드에서 보면 기회를 놓치는 거, 먹이를 놓치는 건 그렇게 큰 게 아니죠. 그쵸? 근데 위협의 그 시그널을 놓치게 되면 정말 치명적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데이터의 사인, 즉 이 위협의 사인, 우리 포식자 괜찮죠? 물고기 포식자는 뭐 고래 같은 거겠죠. 자, 그런 것은요, can be catastrophic, 정말 어마어마하게 진짜 대재앙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게임 오버라는 거죠. 자, 끝났다 라는 거예요. 여기 라인은 뭐예요? 혈통이에요. 혈통의 끝이에요. 자, 이 그 물고기의 어떤 유전자의 혈통은 끝나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고기의 마인드가 위협에 있어서는 진짜 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자, 물론요, evolution 이라는 진화라는 것은 디자이너가 있지는 않아요. 자, 근데요, 자, 이런 마인드는요, 마음은요, 뭘 만들어내냐면 by natural selection, 이게 자연선택이죠. 진화론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자연선택설인데요. 이런 자연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마음들은요, 주어졌고요. and the by and the를 동사로 잡을게요. 결국 뭐 하게 되냐면, 자, 보게 된대요, 우리를. 자, 마치 뭐뭐인 것처럼, as though. 그것들이요, 디자인이 된 것처럼. 자, 그 이유가 뭐냐? 그것들은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요. 자, 그 행동은요, flexibly adaptive. 뭔가 굉장히 유연하게 적응적인 거예요. 유연하게 적응이 된다라는 거고, 그들의 어떤 ecological niche라는 생태학적 정확한 어떤 niche이 있으면 적절한 것이거든요. 이런 색대학적, 어떤 적당한 그런 곳에서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그들은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 지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세요? 어렵죠, 말이. 자, some commonality, 공통점이에요. 동물 삶에 있어서 이런 동물의 공통점은요, 심지어 이런 유사성을 만들어냅니다. 자, 어떤 종들에 있어서요. 근데 그 종은요, we might call,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디자인 원리다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디자인이 되어진다, 그건 뭐라고 불린다? 디자인 원리라고 불려지는 거다. 자, 그러한 원리, 즉 디자인 원리라는 것은요, 이제 동사 잡고요, that, yeah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디자인 원리가 뭐예요? 아, 아까 물고기로 치면 물고기한테는 위협이 있었고, 그리고 그 물고기한테 있어서는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는 뭐예요? 먹이를 찾을 기회였죠. 위협은 누구에 대한 위협이에요? 포식자에 대한, 프리데어에 대한 위협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마인드를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그렇죠, 디자인 프린스포이라는 그런 원리에 의하면 위협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기회가 더 강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위협이 훨씬 더 강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 기회를 놓치는 거, 먹이를 놓치는 거는 크게 뭐 배고픔만 오지, 딱히 그렇게 막 위험한, 캐타스트로픽한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포식자를 한 번 놓치면 그거는 그냥 게임 오버,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진화론 쪽으로만 봐도 우리가 이렇게 융통적으로 적응할 만한 행동이 디자인이 되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디자인 원리라고까지 설명을 뒤에서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런 디자인의 원리라는 것은 뭐지?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더 약하다라는 거예요. 자, 기회 먹기가 좋은 거죠. 나쁜 것이 위협이, 배드죠. 그건 뭐예요? 배드가 더 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커가 아니라 뭐가 돼요? 스트롱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걸 이해를 못했다 해도 뒤에 한 번 더 보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response to threat, 위협이라든가, unpleasantness, 이런 불만족 같은 것들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강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어렵다. inhabit, 억제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뭐보다야? response to opportunity, 기회라든가, pleasure, 이런 게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good이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threat, unpleasantness, 이런 게 지금 bad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bad보다, 아, good보다, bad한 것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문장에 뭐라고 해야 돼요? bad가 good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stronger가 weaker,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장문이라서 조금 이렇게 어려웠을 수도 있고 이해가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어휘는요, 장문에 요즘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좀 어려워도 차근차근 해석해 가시면서 논거 찾아서 답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